조금 경기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장하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콜에 와 있는 장수연 선수인데요. 세 번째 샵 벙커에서 하겠습니다. 오른쪽 앞 핀인데요. 멈춰야죠. 페널티고요. 라인을 넘어갔는데 다행히 걸려있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샵. 일단 잘 탈출했어요. 결과도 좋은데요. 신경 안 쓰면서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결과는 좋습니다.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. 보이죠. 6번은 오늘 핀의 위치가 좀 까다로워요. 지나가면 어렵습니다. 아 이건 좀 많이 잘 봤죠? 어제 같은 경우는 뒷바람이 불어서 선수들이 참 치기 편한 6번 홀이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맞바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은 찾은 것 같은데요. 다행이네요. 자리에서 그대로 플레이를 하는 장은수 선수인데요. 두 번째 샵. 일단 페어웨이로 빼냈습니다. 잘 나왔죠. 다행이로 빼냈습니다. ㅋㅋ 세 번째 샵.